월마트가 코케인을 하는 산타클로스를 연상시키는 스웨터 판매 논란과 관련해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. 스웨터에는 Let it snow라 적혀있고, 산타 앞 테이블 위에는 마약을 연상시키는 3개의 흰줄이 놓여져 있습니다. 스웨터 상품 설명에는 가장 좋은 눈은 남미에서 온다며, 산타는 콜롬비아의 A급 눈을 음미하는 것을 가장 좋아한다고 적혀있습니다. 월마트는 이 스웨터가 서드파티에 의해 캐나다에서 온라인으로 판매됐으며, 월마트의 가치를 대변하지 않는다 전했습니다.